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JTV 전영뉴스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각 정당의 경선에서 신인 가산점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가산점은 여성 정치인의 경우 최대 25%를 받기 때문에 4년 전 민주통합당의 익산을 경선처럼 막판 역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4년 전 민주통합당의 전정희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3선의 조배숙 후보를 꺾었습니다. 여성 정치 신인에게 최고 20%를 준 가산점 덕분에 막판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가산점은 4년 전보다 5%포인트가 더 늘어난 25%로 확대됐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은 본인의 득표수의 25%, 청년 후보자는 나이에 따라 15에서 25%,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익산을의 경우 현역인 전정희 후보는 가산점이 없지만 청년 정치 신인인 김지수 후보는 15%, 여성 정치 신인인 김영희 후보는 25%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현역인 전정희 후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은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 맞서 여성 정치 신인 성은순 후보가 25% 가산점을 받아 도전합니다. 남원 순창의 경우 현역 의원인 강동원 의원과 전 의원인 장영달 의원은 가산점이 없지만 정치 신인 박희승 후보에게 10% 가산점이 주어져 변수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이 배치된 군산과 정읍 지역구에 정치 신인들이 공천장을 내지 않아 유성협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가산점 변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방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방에 산림도구들이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거실 창문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군산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이 난 뒤에 불길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번졌습니다. 신고가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 들었죠. 폭발음이 들리고 화재가 불이 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죠. 소방관들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살 이모 씨와 이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집안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씨의 부인인 53살 조모 씨는 불이 날 당시에 집 밖으로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안방에서 희발유를 뿌린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발이죠. 그러니까 일단 안방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뭐 휘발유나 신나 이런 종류겠죠. 저희도 그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경찰과 소방서는 부인 조 씨를 상대로 화재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조업자가 만든 번호판은 단속 카메라에 촬영될 만큼 정교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컴퓨터로 차량 번호를 출력하자 음영까지 또렷하게 나옵니다. 자석 고무판에 이 번호를 붙인 뒤 아크릴판을 덧대면 실제 번호판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광고사를 운영하는 57살 김 모 씨는 1개에 6만 원씩 받고 가짜 번호판 19개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에게 이 번호판을 사들인 알선책들은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운전자들에게 많게는 80만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위조된 번호판입니다. 실제 번호판과 구분이 안 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단속 카메라에 그대로 찍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속도 위반 등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차량을 18대 적발하였는데 이들 차량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에는 피부가 상하기 쉬운데요. 박하나 300초, 천궁 등을 차로 마시거나 세수할 때 사용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전통 차집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입안에 향긋함을 남기는 전통차를 한 모금씩 마십니다. 따뜻한 전통차 한 잔에 한겨울 추위는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보다 뭔가 몸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 차 마시러 오곤 해요. 건조하고 미세먼지까지 많아 피부가 상하기 쉬운 겨울. 이럴 땐 박하와 300초, 천궁 같은 약초를 차로 마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하는 차로 마시거나 입욕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모공을 수축하는 효과가 뛰어나 탄력이 떨어지거나 가려움, 염증에 좋습니다. 찬성제를 가진 300초는 차나 한방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과 진정, 항산화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천궁은 혈액순환에 좋은 대표적인 한약입니다. 혈관 확장과 항균, 보혈 등의 효과가 있어 혈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의 감초는 소염과 진정 효과가 있어 민감한 피부에 좋고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뛰어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라북도의 부패방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라북도는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와 전북대 병원은 두 번째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대학교는 중간 등급인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군산시 해망동 내양에 정박 중이던 7.9톤급 어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선은 어선의 선원 69살 박모 씨가 타고 있었다는 선주의 말에 따라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북은 낮기온이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보름달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낮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져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